전북권 산림의 건강상태가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조치가 시급하게 요구됩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발표한 산림의 건강활력도 진단평가 결과 매우 쇄약한 5등급을 맞은 전북권 산림은 전국 평균보다 약 5배 높은 6%에 달했습니다. 전북대학교 산림환경과학과 한상섭 교수는 그 원인으로 미세먼지 증가와 지구온난화를 지목했습니다. 미세먼지는 나무에 증산작용을 방해하고 토양 미생물의 활동을 저해하여 나무생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전북권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난대리무 북방생육 한계선이 걸치는 지역이 되어 겨울철 기온 변화에 따른 난대리무 고사 또는 약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숙박구기를 기술적으로 하면서 관리를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한교수는 전북지역 산림건강상태 개선을 위해 산림내 고사목을 제거하고 전북산림건강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하여 정기적인 산림상태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등 세계적인 산림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K렌 한결입니다.